안녕하세요. 심플리바이블의 저자 신성관입니다. 베리타스 출판사에서 출간된 심플리바이블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심플리바이블은 기존의 성경개관서와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기존의 성경개관서들이 성경을 요약하고 연대기와 스토리를 나열하는 방식이었다면 심플리바이블은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해주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의 화면을 보면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은 성경 이야기는 대부분의 그리스토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을 심플리바이블은 연대기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주제를 통해 정리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심플리바이블은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를 통해 성경을 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요소는 왕, 백성, 땅,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요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러한 정리는 심플리바이블을 익히고 설교를 듣게 되면 오늘 들은 설교가 어떠한 주제 속에 있는지를 정리해가며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플리바이블의 간략한 전개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화면을 보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심플리바이블은 구약과 신약의 연대기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신학적 구성요소의 흐름에 맞추어 쓰여졌습니다. 구약은 창조, 타락, 예비적 언약,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약은 세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다섯 개의 부품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첫 번째 부품이었던 창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는 창조의 목적, 하나님 나라와 인간,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는 작은 구성요소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플리바이블은 이러한 책의 작은 부품마다의 설명을 성서신학적 관점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식으로 전체의 구성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플리바이블의 특징은 연대기보다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는 점을 알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심플리바이블의 장점은 스토리를 잘 알지 못하는 새신자에게도 신학적 주제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플리바이블을 통해 성경의 첫걸음을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